모든 게 다 오르는데 집값만 떨어졌다면 이거는 집값만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정 국면을 지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또 이제 자산시장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변곡점이 좀 지났다는 말씀도 하셨었고 앞으로 좀 집값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집값이라는 것은 한동안 방향성을 타면 그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그 시장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마솥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출연해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이다가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7월 말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등락률에서 플러스 등락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일 만한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금리는 높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가 대거 매수세로 전환되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긴 또 힘들어요. 더군다나 고물가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하게 만드는 변수들이 중동 불안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승세를 강하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매매가격 등락률이 24년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등락률이 강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미미하게나마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기조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그만큼 수요가 의외로 반등해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수요 측면을 볼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러시죠. 아니 나는 소득이 줄어서 그리고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수요 측이 반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층도 계시고요. 자산가들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5천만 국민이 다 그렇다. 2천만 가구가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수요세로 연결된다기보다는 그중에 일부가 수요세로 연결되는데 그 일부는 구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구매 여력이 있다고 해서 다 매수세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구매 여력 곱하기 구매 의사가 바로 수요입니다. 곱하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구매 여력은 있는데 구매 여력이 없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매 여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구매 의사가 높아지면 구매 의사가 3이었다가 10으로 만약에 바뀌면 그러면 수요 측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매 여력이 예를 들어서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종전에 예를 들어서 1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로 줄었어요. 5로 줄어도 구매 의사가 만약에 1이었는데 10으로 바뀌면 그러면 곱하기로 했을 때 수요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매 여력이 있는 일부가 구매 의사가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받고 반등할 것이라고 스스로 전망하고 혹여나 떨어질지라도 일시적으로 떨어질지라도 올라가는 흐름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런 의사가 발동이 돼서 매수세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오늘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비싸져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한 70%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100 기준서를 통과해서 위에 있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 의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 여력이 축소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요는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수요 측면에서 그런 현상을 만들고 그런 현상이 지금 통계적으로는 미분양 주택 건수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일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 조정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을 함축적으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부동산 조정 기간이 짧았습니다. 좀 더 길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실 테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된다. 그 당위성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조정되어야 된다, 집값이 올라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 조정 국면이 너무 짧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많이들 비교하시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위기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름을 말씀드릴게요. 금융위기의 경제적 충격은 단기간 안에 제자리로 돌려놓기 어려운 충격이에요. 팬데믹 경제 위기는 상대적으로 팬데믹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사라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요소예요.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고요. 금융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붕괴된 거고요. 2020년은 팬데믹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게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특징이 다르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금리를 세계적으로 다 제로금리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제로금리를 한동안 유지합니다. 그때 그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2015년 12월까지예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이 돼서야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상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세요? 15년, 16년, 17년, 18년.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4개 년 동안 금리를 인상했는데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한 번. 굉장히 천천히 1년 만에 한 번 이랬어요. 그리고 16년, 15, 16, 17년에 3번, 18년에 4번. 총 9번을 인상합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인상한 기준금리 인상폭이 2.25%예요. 맞습니까? 0.25씩 9번 했어요. 그러면 2.25%포인트입니다. 4년에 걸쳐서 2.25%포인트 인상한 이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대와 2022년부터 23년 동안 금리를 인상한 건 0.5%에서 5.5%까지 5%를 올렸어요. 긴축의 시대가 짧고 강했어요. 다르죠? 완화의 시대도 20년, 21년까지였어요. 완화의 시대도 짧았고 긴축의 시대도 짧았어요. 다만 임팩트는 더 강했어요. 긴축이 이런 기간이 짧아졌죠. 사이클이 짧아졌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다 인상한 게 15, 16, 17, 18년인데 10년, 10년의 사이클입니다. 완화와 긴축이. 그런데 20년, 21년, 22년, 23년. 4년의 사이클잖아요. 완전히 짧아졌죠. 임팩트가 있고. 그런 면에서 부동산 사이클도 20년, 21년에 급등했고 22년에 조종된 겁니다. 22년 중반부터. 23년 중반까지. 사이클이 짧았죠. 사이클이 짧아진 거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집값이 더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입장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값 이 정도면 조정 다 된 거다라고 표현드리면 많이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무주택 세대주 입장에서는. 같이 좀 조언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집값이 더 조정되어야 되지. 이거 가지고 조정이라고 끝나면 되느냐. 저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위성이 아니에요.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냉철하게. 냉정하게 이 시장을 보면. 2022년, 23년 초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정말 극히 이상한 고물가를 만난 그 고물가 시대예요. 고물가라는 뜻은 뭐예요? 다른 말로? 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같은 물건을 바꾸는데 아까 2천 원짜리가 4천 원이 됐다. 그런데 2천 원밖에 없는데요. 이 책을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맞죠?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물건을 못 사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집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똑같이 유지된다고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집값은 조정된 겁니까? 아닙니까? 돈을 주고 물건 바꾸듯이 돈을 주고 부동산을 바꾸는 거예요. 집을 바꾸는 건데 집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돈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여전히 1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조정된 건가 아닌가요? 조정된 거죠.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조정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져서도 조정된 거라고 받아들이신 게 맞아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돼요. 경제는 항상 상대적인 거고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집값이 떨어졌으니 사실은 이것은 10% 조정됐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굉장히 많이 조정된 거다라고. 보실 필요도 있어요. 제가 그걸 제가 보고 있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뷰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하시면 돼요. 그냥 무작정 나는 그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고 악플 다시는 건 피하세요. 그것은 건전한 생태계를 파헤치는 겁니다. 경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시면 반론을 제기해주세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경제를 보는 게 사실은 시야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고물가 기조 속에 돈을 갖고 있었던 돈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기존에. 그런데 집은 같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게 떨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집값은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의외로 조정이 많이 된 겁니다. 그냥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고려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은 물가 상승세가 0%대였어요. 우리나라. 2020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0%대였어요. 그때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었어요. 그때의 집값 등락률과 22년, 3년 상반기까지 찾아온 조정 국면의 물가 상승률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집값만 떨어졌다면 이거는 집값만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정 국면을 지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3년 전망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전망했고 그리고 그런 수요 측면을 판단했고 공급 측면을 다 같이 판단했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냈었고 그런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은 제가 다 이상 안 드리지만 미약하게나마 상승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약하게 0% 이 기준선에 이렇게 근접해서 움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쨌든 바뀐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거는요. 금리 높은데 어떻게 그게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다고 얘기하는 2%포인트나 높다고 얘기하는 미국 집값도 지난 5월부로 반등세로 전환했고요. 심지어 지금 9월, 10월쯤에는 미국 집값은 전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조정 국면을 끝나고 영국 같은 나라도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고금리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역시 집값도 반등세로 전환됐어요. 왜 글로벌 경제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이 반등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뉴레짐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부동산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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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